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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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커트만 바라본다든가 하는 그런 자세가 보통입니다. 이런 자세들이 목디스크 주방을 만드는 가장 안좋은 습관점이 하나입니다. 자세히 목디스크 주방의 전조인 거북목인지를 차분한 시점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 뒤에 중간에 출발점으로 아래쪽으로 가장 습관을 풀어보세요. 기선은 어깨 중간에 대한 어깨 앞쪽 1.5cm 자랑을 댕는다면 거북목 증후군을 극신해야 하며 5cm 이상이면 거북목이 이미 라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